주얼리 서울주얼리지원센터로는 유일하게 주얼리의 제조, 디자인, 판매까지 한 클러스터로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주얼리 산업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주얼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종로 3가 주얼리타운에서 서순라기를 따라오시면 서울주얼리지원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관과 2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는 서울시의 도심형 특화산업인 주얼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2관은 신진디자이너들의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동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얼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1관에서는 주얼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부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얼리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얼리페스타 개최를 통한 홍보 및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주얼리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1관 내 감정연구소에서는 한국주얼리의 품질 형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첨단 분석 장비와 전문 인력을 통한 주얼리 분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세미나 국제 주얼리 컨퍼런스 개최와 더불어 시민 친화형 주얼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관 2층에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얼리 라이브러리와 주얼리 포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 주얼리 키움, 감정지원연구, 운영공간 대여, 서울주얼리지원센터는 이처럼 다양한 사업으로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얼리의 특별함과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서울주얼리지원센터가 언제나 함께합니다.